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지금 출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따 저녁에 남자친구랑 같이 저녁 먹기로 해서 일단 옷만 좀 갈아입었고 화장을 조금 고쳐보려고요.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다는데 비밀이라고 어딘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만약을 대비해서 너무 추리하고 가면 안 될까봐. 그냥 옷은 일단 갈아입었고 액세서리만 좀 해주고 수정 화장만 살짝 해주려고 해요. 뭐를 하면 좋을까? 난 그냥 검은색 옷을 입었으니까 액세서리를 좀 화려한 걸로 해요. 목걸이를 또 금색으로 맞추던지 아니면 아예 안 하던지 뭔가 귀걸이가 화려하니까 목걸이까지 하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난 목걸이는 안 하고 안 해도겠다. 목걸이는 안 하고 귀걸이만 안 하는 걸로. 오부되니까 파장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파운데이션으로 비춤해주고 비춤해주고 볼터치로 살짝 해주고 나스의 뭐지? 오르가즘 나스 오르가즘 살짝만 입술을 빨간색으로 바를까 지금 생각 중이라 도치는 살짝만 그리고 하이라이터 근데 이게 한국에서 여전히 사온 건데 예전에 한번 떨어뜨려서 다 깨졌어요. 그래서 진짜 조심조심해서 발라. 브러시를 묻혀가지고 손에 한번 이렇게 떨어뜨려. 코끝 이렇게 티도 안 나게 티 한 번도 딱 써있지 않나? 눈화장은 음 제가 원래 평소에 어 회사 갈 때는 반짝이 이런 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저녁에 약속이 있으니까 살짝만 아리따움의 로맨틱 플로어 여기 눈두덩이 살짝만 눈두덩이 눈두덩이 살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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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에휴 어떡해 머리는 그냥 그대로 반묶음 한 상태로 그냥 갈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입술만 좀 발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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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거는 마몽드 크리미틴트 컬러 바 민텐스 27호 아이코인 로즈 이걸로 항상 그 입술 라인을 그려주거든요. 이미 약간 흡탕이 남아있긴 한데 아 그래서 한번 유분기로 좀 닦아주고 약간 제 원래 입술보다 살짝 오버립으로 해서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가는 데는 오늘은 이거를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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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스틱 예전에 친구한테 생일선물받은건데 컬러가 56호 이게 이게 발색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거를 발라줄게요 필립으로 너무 딱 선 있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연봉 같은 걸로 약간 경계를 뿌리게 해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이 발랐을 때 이렇게 바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약간 유분기 걷어내고 한번 더 발라줘 그러면 지속력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은 이 휴지를 두겹으로 돼있잖아요 이거를 한겹으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입술에다 대고 이런 그냥 파우더 있잖아요 가루 파우더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갈라지는거죠 이렇게 그러면 약간 입술이 매트해지거든요 그 위에다가 한번 살짝 더 갈라지면은 잘 지워지도 않고 엄청 지속력이 좋아 이 조명 때문에 되게 핑크핑크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약간 이런 쨍한 레드컬러거든요 가운데다가 또 다른 레드컬러 이거는 루비우 되게 유명한 색깔이죠 이게 뭔가 채도가 더 어두운 낮은 레드컬러인데 입술 바를 때 되게 못생겼다 어쨌든 입술은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음영을 좀 줘볼게요 이 같은 나스 제품에 있는 여기 옆에 있는 컬러 이거는 컬러 이름이 라그나 브론징 파우더 약간 살짝만 살짝만 어차피 밥이니까 잘 안보이니까 그래서 한 번만 했으면 될거 그 다음에 이 레드랩 불렀을 때 주변이 지저분하면 조금 배기 싫어가지고 이런 그냥 얇은 컨실러 펜슬 같은걸로 살짝만 정리해줘도 되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고데기를 할까요 말까요 여기가 좀 부시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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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는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살거든요 머리는 머리는 무조건 식을 때 이렇게 스타일링이 되는 거잖아요 열을 주고 식는 과정에서 손으로 한슬 잡아줘서 모양을 만들어요 이런 거는 볼 차이 없지만 나만 느끼는 차이예요 약간 좀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혼자 주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혼자 살면은 오래 살면은 혼잣말이 되게 많아져요 저는 이제 자취생활을 일본에 있을 때부터 거의 이제 10년 넘게 거의가 아니고 10년 넘게 하다보니까 TV 보다가도 혼자 막 음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오늘 착장은 머리 그냥 이렇게 하고 검은색 오프 숄더 티셔츠 이렇게 입었고요 그냥 앵클부츠 신어주려고요 나가보겠습니다 وم요 영상은 엄청 좋은 관계를 찾기 뿌려 이게 이거 제가 물어볼게 어떤 sushi and nigari mix yeah and karaage and a bottle of wine last thing about nigari with tuna and chigashi really bad? I have just too much Hi, can we get a bottle of sushi london, please? 2 glasses can we get the tori karaoke? and then we wanted to ask with the sushi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shi and the sushi is it? yeah, sure thanks sorry, 2 months no so soy sauce the top yeah oh a little bit mmmm it's really nice yeah, of course wow wow oh you don't like these, right? i like what you've done with it i don't know you're really smart that's really sweet no more praying on me how's dinner? you're doing a video hmm? you're doing a video? yes you're doing a ninja man do you serve? thank you no no i'm enjoying wow um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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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you